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또 아예 물을 다 먹었네요 갑자기 또 아예 ASMR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아이스크림이에요 일본어를 읽지 못해서 밀크카라멜 모나카 모나카 밀크카라멜 밀크카라멜 도 모나카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입니다 껍질 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아이스크림 가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아 아니네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기 제조한건 2017년 9월 26일 만들었어요 9월 26일날 만들었는데 9월 26일 우리언니 생일입니다 와우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생긴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주지마다 지금 ASMR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양배추님 양배추로 막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자 먹겠습니다 노아의 ASMR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아에요 추천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열어봅 조용히 너무 맛있어 미안해 이건 목에다 소리가 안나와 그래서 이건 목에다 소리가 안나와 아 싫어 이빨 싫어 아 싫어 숨소리가 남자같다니요 숨소리가 남자같다니요 무슨소리세요 뱁뱁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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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뱁 뱁뱁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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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가 연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ASMR 몰라서 그래요 이거 껍데기의 소리를 들려주는거야 껍데기의 소리를 ASMR 몰라서 그런거야 무슨 연주야 연주는 아 연주래 아 연주래 아 연주래 얼척이 없어 얼척이 없어요 아 진짜로 얼척이 없어요 아 아들 아 아 아들 하나님 강요미씨처럼 맛붕이 못해요 아이스크림가 달달시마쓰 거의 그냥 벌꿀맛맹기로 아주 달달시마쓰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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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맛있다 갑자기 목이 간지러워서 목 ASMR 했습니다 목 ASMR 지훈이 안녕 조용히 하대 조용히 해 재현이 조용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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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진짜 일본 아니다 일본 아이스크림 맛은 맛있어 맛은 맛있어 근데 양이 좀 작다 생각보다 양이 좀 작다 공백이 좀 있다 이 아스쿠리모 이 아스쿠리모 이 아스쿠리모 네이모는 밀크카라멜 모나카데스 모나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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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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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가 들어가시올까 우유 돼지고기도 함유되쒀 남 난냄 transpod 난내 나니 난.. 대.. 뎛우 뎛우 가 난내 백 나 나 .. takeaways 量 가족 , , excavati terrorists 마음 나니? 대, 대두? 대두가 난데스까? 아, 나, 나니? 대두가 들어갔는데스, 말도 안되는데스 마지막으로 머리, 머리, 마사지 데스 하구 방종학이다 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 빛은 붙임머리 전문으로, 전문 붙임머리 붙이면 주는 빛 되시올까? 아, 와따시, 톡톡 두드리다 보면은데스까? 아주, 살짝살짝 따끔따끈거리입니다 데스 아, 살짝, 아, 자꾸 하면은 많이 따끔 데스 아, 아리가토가자이마스 여깄지 데스 여깄지 데스 아, 지금, 지금까지 데しょう가? 도아 데스 비제이 도아 데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빠빠이 고자